다음 후 후 후 후 이색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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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치네 나니? 어 아 여기구나 길을 아이템 필요없어 도지마다 이거 어딨는거야 보스 나온다 중간보스 와 그래 이렇게 나와줘야 재밌지 음 들어와 후후후후후 치아 간다 와 와 저기 뭐야 미쳤다 저기 슥 아 이 수발 저세 이 개새끼더라 이씨 아 대가리 대가리 주지마 저새끼들 좀 막아봐 이씨 슥 이씨 이리와 이새끼야 생긴게 참 카와이하게 생겼구나 수발 으으으응 우엑 어양 흐어 거짓렸죠? 얼 εν 어디서 이 씨발 내놔 내놔 아 고추 씨발 고추하니 이 새끼 뭐야 개같네 총 이렇게 쓰는거다 아이오 아이고 잠깐만 하아 씨발새끼 진짜 개빡치네 진짜 총 없냐 너? 곧마 아이오 으아앜 스컥스컥스컥 처 스컥 아이오 처 처 처 처 후 다음 나니? 와아오 죽여봐 가자 후 후 후 후 슈 슈 괜찮아 괜찮아 응 내 기력하지매 여기서 전설을 다시 쓴다 자 에 이따쓰지 에 다리 아프거나 음 후 후 후 시발 지렸지 지렸지 지렸대로 지렀지 수발 자 후 비켜요 치야 야아 아 오직은 치즈같은 새끼들 뒤졌다 진심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ㅅㅂ 새끼들 아! 너비 이렇게 빨리 죽으면 안되지 아 개빡쳐 저 새끼 꼼툴꼼툴거리는거 봐봐 차라리 죽었으면 화도 안났을거야 이새끼 편한곳에 누워있네? 개빡친다 개빡치네 병장 베링버스 좋아 가자 카오루 오미연업 직계 황룡의 조직원 지올 후 Ca 오탕 크으로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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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치게 일로와 겐다 쑥 아우 개빡치네 진짜 다음 사르지 마라 너도 존나 피야 돼 이 번데기 같은 새키 방금 입된 데미지로 죽었다 얘 예뱅 가오잡지마 뭐했다구 도대체 뭐했다구 배고파서 좋다 배고파서다 역시 미안해 한 몇주 일주인가 늦었냐 일주인가 늦었냐 약간 스노우 같은 친구구만 헐 헐 마지막 2장 할 수 있네 대박 마지막에 쭉 열리는구나 대박쓰 키로 이거 다 끝내고 마지막 할건데 근데 과연 올해안에 끝낼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근데 이번에 오늘 좀 약간 스토리 쭉쭉 진행중이란 말이야 벌써 8장 끝나가구 이제 9장 할거구 좋아 흐흠 마지막언설 안할거같애 마지막언설 안할거같애 구장이다 오미 대침공 오미가 드디어 오는거야? 흠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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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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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일은 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을 진권사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진권사이라고 불렀습니다? 카쉬밍이사님. 알겠습니까? 아... 하지만 진권사는 죽었을 뿐입니다. 아까 부케인에 연락해서 진권사의 일을 확인해 주신다면 그런 조직의 기록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권사는... 세상에 전혀 모르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조직의 조직이었다면 경찰의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경찰은 진권사의 존재을 맞췄했습니다. 왜? 그것은... 20명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퀴즈핵... 10대 때... 헐... 도지마조랑... 히마노네? 퀴즈핵... 도지마라... 퀴즈핵... 퀴즈마 형님도 있네... 오야지... 도저마 군무가 큰 수정이었을 때 도지마... 그 난같은 정권사단을 제압했을수도 없었을 텐데... 그 기계가 몰입했음은... 그럼... ceremed 일어나면... 호야성... 아... 아... 각자 다죽인다... 각자 다죽인다... 각자 다죽인다? 왜... 何か問題でもあるのか? いや… 何や風間? 行山人殺したお前が何ビビっとんねん? そういう問題じゃないんだ 親父、戦争以外の選択はないんでしょうか? 何やアホなこと抜かしとんねん 先に喧嘩吹っかけてきたんは無効やろが やられたらやり返す! それが極度や! シマノ 죽어서 지금 우리 전력 없어 どうじま、どづく ああ、カズマ お前の言うことがわからんでもない あっ、そっか! まあ、待て だから… あのジングオンハって奴らは別だ 奴らのやり方は尋常じゃない このままだと… ほぉ? どうじま組が解決することもできない でも… 叩くなら今しかない 下手な女王を挟めば… それが過去を残す だからやるしかないんだ わかるな? はい でも本当に皆殺しにする必要があるんでしょうか? あたりまえや! うちとこの組員が何をやられたと思ってね わしはあいつらの息の根止めな気がすまねや! あたりまえや! やったらの人は ディスコーコールの裏のゲームだ あたりまえや! ちゃんすは今夜だけだ あたりまかせといてください はい カズマの親父さんは最後まで迷っていた だが… 白いものでも親が黒と言えば 黒になるのがこの世界だ ええ 結局組のために カズマの親父さんは シマノのおじきとともに 人言派のアジトに乗り込んで 組織を壊滅させた 대박 めちゃったね 二名い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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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んな 結果 ドージマ組は カムロ町を支柱に収め トージョーカイでの勢力を伸ばした キティメン シマノのおじきは独立して シマノ組を直径に昇格させた その時の構想で ドージマ組一派は 組織を大きくしたってわけか ドージマ組だけじゃない ドージョーカイもその勢いに乗じて 関東一円に組織を拡大させていった でも今の話じゃ 人言派は壊滅した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のか その通りだ 人言派は壊滅したはずだ だが もしかしたら 生き残りが存在していたってことになるのか 生き残り? じゃあその生き残りが 合流会と繋がってるってことになるな だが でも それだけ大きな事件なのに どうして警察は動かなかったの? 当時警察は 人言派の実態を掴みかねていた だから ドージマ組に 奴らの壊滅を任せる形を取ったんだ つまり 見て見ぬふりをしたってことなのね? ハリューだハリューだ 本当のところは 当時の担当刑事でもなきゃわからんだろ 担当刑事? 誰なの? 名前までは覚えてない 何せ 二十年以上前の話だ そう しかしえらいことになった ゴーダ会長はさらわれたまま 合流会はカムロ町を狙っている それに そ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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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ネズミの存在 次は 誰が何を仕掛けてくるかだ そんなも どんな手でゴーヨーグ やるしかねえだろ つま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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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시그랬다 그렇군요 아노 저도 데라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하니 참석하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야지 나도 좀 듣겠지만 참석할 생각이다 내일 본부에 도착하면 이 상황을 눈이 있긴 전해라 헤이 알겠습니다 부탁하마 그렇구만 선물 왔다고? 소포 초기대 데이터 저주의 톰파 오 미친 저주의 톰파스? 일단 쓸모없어보이는 이 이 짭톰파 내 눈에도 안둬 미친 뭐야 좋아 오오메 배쇼츠토무 츠토무 마지막 헬멧 별걸 주네 이게 그거네 이게 이게 한정마사기 잘했다 내일은 바쁘겠네 오늘은 이만 쉴까? 그렇지 에헤헤 아냐 그래 이제 그만 쉬자 에 알았어 내 아침에 깨워 줄게 그래 달코만 뭣뻑으로 깨워줘 그레 어흐흐흐흐흐흐흐흐.. 고맨났사이 흠 진짜 우덕같아 이 보더님 가짜 우덕은 아니다 자 동성애 본부러 갑시다 덱스 타고 동성애로 간다 와 아침이다 와 야 아침 카보로츠 오랜만에 오는거 같은데 그치 우와 아침 카보로츠 오랜만에 오는거 같애 와 어어 참 나 진짜 가자 그러게 낫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분위기 아주 좋아 동성애로 간다 동성애 말이죠 공짜입니다 그래야지 장난식에 흰옷 입고 가나요 아 20년전에는 껌져있는 곳이었는데 있네 우리 우리 내 친구가 잠든 곳 흐흑 흐흑 슬픈표정 흐흐흑 테라다 저런곳을 가야해 나는 울 수 밖에 없다 흐흑 눈물새카 흐흐흑 테라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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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비켜 테라다한테 왔다 왜 그러지? 그게 집행부 간부님들과 즉위 간부들이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습니다 야지마 야지마 조장도 토다 조장 줘요 오늘 테라다 회장님 장례식까지 안 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정말 동성애 체면이 말해야지군요 뭐라는 거야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아 아 아 어떻게 된 거야 연락이 왜 이렇게 안돼 왜 그러냐 아직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간부님들과 연락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이상한걸 평소 이렇게까지 연락 연결이 안 될 데가 없는데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수상한 놈? 없군 가보자 아이고 콕콕 테라다 테라다 이름 안되니 이름 안되면 안되는 거 알지만 난 SNS중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테라다 좋은곳에서 갔을寄야 크으으으으 좋아 샵 눈물 셀카 테라다 좋은곳으로 가 테라다 그녀님 때에도 생각했었지만 왜 내가 아니었을까 내게도 아직 해야하는 일이 있었을까 약간 도지마야 위 도지마다이고 기록하지마 도지마다이고 도지마다이구 도지마다이구 기록하지마 도지마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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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마다 도지마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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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잇! 미친 뭔소리야 이거 간보돌이 왜 안왔지..? 헐 니시키아 니시키조장 니시키야마 조장이잖아 그지 이 놈이 시애끼 대체 무슨 일이야 니 시키 이놈새끼 없네? 사라졌잖아 가자 뭐야? 내 왜? 차? 뭐야? 와... 미친 향룡애들이지 향룡해 얘들 진거 반가? 맞네 향룡아 왔네 이봐 너네들 자리는 없어 스스로 장례식에 왔네? 얘들아 너네 자리는 없다고 이럴수가 니관을 니관 아니? 어리도 왤케 멍청해 쟤 가자 도지마다 이거 멋을 보여줘 후후후후후후후후 치아 치아 와 방금기봐바 치아 치아 후후후후후후 초아 도지마다 이거 이렇게 싸우는거야 가자 치아 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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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 여섯바퀴찌나 간다 다섯 지금이야 여섯 나이스 콤비네이션 콤비박 쓱 livelihood 절마 할머니의 후손? 흐흫흐흐흨 사이 이삤끼 또 이삤끼 아이구 old store 궁극화 어 리무진? 이 새끼 또! 이 새끼! 아이구! 네 리무진? 오메? 고다류진가 어? 맞네! 와! 이 새끼! 황룡의 회장 고다류지 고다류진 고다류진 정리화 도움이 되기 위해 고다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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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을 받지 못해! 빨리 가! 너도 똑같아 왓아가시라 대공의 가시와기다 진짜? 내가 그때부터 소기야의 어르신을 생각했다 아... 인도대 부속의 도저우가이산나가 아닌가 신다 회장은 여소사마의 회사에서 헤드헌팅을 아, 도발 미쳤다 아이고 진짜 개빡쳐 망신, 개쩌네 진짜 아, 공성회, 이미지 왜 이래 아, 공성회, 이미지 왜 이래 어허 근데 방금 거는, 걔네들 맘대로 걔네들 맘대로 뭐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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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100억엔 돈이 많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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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넋은 3일이잖아 3일이잖아 응 저희도 그 시간에 몽오흡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일 후 사이센트에 가봅시다 사이센트에 가봅시다 사이센트 그렇군요 이것만큼은 일찍에 가봅시다 카우로에 진호아가 눈을 흘러내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는 렉기시라즈의 어르신이 있으니까 돈 지키고 있는거 봐봐 지금 카우로에 카우로에 진호한 퍼포먼스를 흘러내려야 렉기시라즈 누군요? 천국 아 이 원숭이새끼 진짜 천국 또 뭔 짓거리 하고있나봐 걔가 지금 야이구 저 한장이 만원이야 만엔 만엔이면 십만원이야 우리 돈으로 그럼 저기 다발로 있으니까 진짜 개쩌네 다이고 이미지 망했어 아 뭐야 왜케 많아 뭐야 뭐 배트맨이야? 잠자리 뭐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미쳤네 향룡애들을 내라 해드네 오미오나 허억 도 도지마의 아 시마노의 광견 마지막으로 허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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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엔 마지막이 있다구 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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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여보세요 어 사야마 미안해 연락을 못했군 사죽은 대충 알고 있어 오미오나비 카모르츠에 쳐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래 생고쿠조다 생고쿠조 어떻게 된 일이야? 지금 시간이 없어 나중에 얘기하지 당신 지금 어딨어? 삼도청변 근처다 나도 근처야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갈게 올 맨날 내가 갔었는데 아니요 어떻게 된 일이야? 자생고 나도 몰라 다만 리우즈 본인이 그렇게 말하더군 뭐? 고다 류즈가? 그래 방금 전 동성애 본부에 황룡해가 쳐들어왔었어 지금 당장 일단 당장 위기 넘겼는데 류즈의 얘기로는 황룡해와 향룡해와는 상관없이 생고쿠조가 쳐들어왔다 하그더군 생고쿠조가? 어 아무튼 지금은 생고쿠존속들을 찾아내서 조진다 알았어 서두르자 조진다 자 여기 고기 아니여? 우리 누나들 잘 있나? 으흐흐 자 길을 보니까 에 여기네 타이 A 거리 와 한 길 길 정면인데? 겠네 이거 뺏어 지테이션을 뺏어갖고 타갖고 내가 그냥 저기 밀어버리면 되고 싶은데 뭐야 누워있네 뭐야 저 자 사실 나는 너의 핸드폰 속에 도착하려고 하는거지 착각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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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hi 새쓰 훗 역시 이쟥 이科 Morican 크가 있다 크흐흐흐어허허허허허허 ushing 이 이 promising 이캴 이쟹 도망쳐 도망쳐 개나 싸움이 휘말림한데 아아! 그가 있다 그의 짓이다 호, 홀! 미친 말도 안돼, 홀! 하아... 戦国군의 핵대... 전부... 부딪혔는데... 홀! 홀! 어떡해! 미사... 약속이야...